이태원의 대규모 압사 사고 많은 아르바이트 학생이라든가 경찰관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있었다면 그런 상황 전달이 더 빨리 됐을 수 있죠. 그런데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의사 전달은 잘 안 들렸던 것 같아요. Y10라디오 이재윤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이어가겠습니다. 이태원 참사로 모두 154명이 숨졌습니다. 이태원 헬로윈 사고 이후 인터넷에는 가짜 뉴스가 좀 퍼지고 있고요. 사고 원인의 분석 상황과 방법 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프로그램에 많은 분들이 메시지도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0082님 정말 마음 아프고 듣기 힘든 이야기들이지만 꼭 기억하겠습니다. 라고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얘기 광고 듣고 돌아와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현무입니다. 전현무입니다. 치질엔 먹는 약 치센 얼마나 좋은지 들어볼까요? 애 낳고 치질로 고생했는데 이제 편안해요. 오래 운전해도 가뿐합니다. 먹고 나서 정말 좋아졌어요. 디오스민 성분으로 혈관을 튼튼하게 치센 캡슐. 아셨죠? 치질 키우지 말고 먹는 약 치센 약국이 있습니다. 동국제약. 여행 준비 다 했어? 그럼. 차량 점검은? 블루엔즈에서 받았지. 블루엔즈? 응. 언제 어디서나 쉽고 빠른 현대자동차 공식 서비스망 블루엔즈. 차량 점검, 소모품 교환, 긴급 정비에서 전기차 수리 전담까지. 자동차 정비의 모든 것. 현대자동차 블루엔즈. 배우 박소연, 밤마다 걱정입니다. 제발 대리운전 불러서 귀가해 주세요. 사고라도 나면 여우와 토끼는 누가 먹여 살려요. 2588, 2588이 있잖아요. 좌우러 정렬, 좌우러 정렬. 2588, 2588. 눌러줘요, 눌러줘요. 2588, 2588, 2588. 한우는 우리를 모이게 한우. 한우. 축하하게 한우. 한우. 인싸되게 한우. 우리의 한우, 한우. 사랑하게 한우. 이것이 한우의 기술. 별걸 다하게 한우. 한우. 자조금. 이재현의 뉴스정면승부 4부 이어갑니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가짜 뉴스도 지금 나오고 있고요. 또 혐오 발언도 가끔씩 보게 됩니다. 어쨌든 이게 다 모두 2차 가해에 해당되는 건데요. 모두 지금 자제하고 또 애도해야 할 시간입니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사고 원인 분석과 또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되는지 관련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국대학교 경찰학과의 이용혁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경찰이 이번 사고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서 목격자 조사와 cctv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을 들여다보려는 걸까요? 결국은 상황을 재구성해서 과연 직접적인 원인이 무엇인가에 관한 경위 파악이 가장 수사의 포인트가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아마 그 시간상으로 보게 되면 밤 10시 전후에서 어떻게 갑자기 군중이 모였는지 그리고 군중이 해밀턴 골목 안에서 500명, 600명이 있었을 때 어떤 상황에서 균형이 무너지게 됐고 그 시기를 전후해서 혹시 어떤 특정인이 일정한 구호나 위행위와 범죄와 관련된 행위를 했는지 여부 등을 파악하는 것이 초점인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목격자의 진술도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고 또 지금 그 주변에 여러 가지 형태의 cctv가 있습니다. 교통관제 목적이긴 합니다만 또는 사설 cctv도 있기 때문에 이런 영상 정보의 분석 등을 통해서 고 10시 반 전후의 상황의 재구성 이것이 수사의 목적으로 생각됩니다. 그 사고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들 가운데 공통적으로 나오는 진술이 너댓 명의 남성들이 밀어라는 소리를 외치면서 앞으로 밀치면서 사고가 일어났다.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게 사실로 밝혀진다면 이게 범죄로 형사적인 처벌 가능한 겁니까?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그 사람을 특정할 수 있는가의 여부겠죠. 과연 누가 그런 얘기를 했는지 사실은 화면상에 보이는 것하고 소리하고 사실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지. 그런데 만약에 특정을 했다고 가정하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밀어 또 힘으로 밀어붙여라고 하는 그 상황이 이 154명의 사망이라고 하는 것과 과연 인과관계가 있는가 이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내가 이런 말을 한 것이 사망까지 또는 말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죽어도 좋다라고 하는 이러한 인식 자체가 과연 있었느냐. 이 부분이 또 입증이 돼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은 사망까지는 예를 들면 소위 말해서 살인죄의 가능성 의율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 좀 가능한 것은 일단 밀치는 행위와 말하는 행위도 폭행에는 해당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상대방을 폭행하려고 하는 즉 밀치는 행위를 통해서 사망이라고 하는 결과가 생기게 된 폭행치사의 혐의를 한번 생각해 볼 여지는 있죠. 그런데 사실 그것 역시도 수사기관이 입증을 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급박한 상황에서 몸이 쪼어오는 상황에서 내가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밀치는 행위를 했고 또 앞에 어떤 일이 생기는지 전혀 불법에 대한 인식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단순히 밀어라고 하는 이 말로 결국은 사망이라고 하는 인과관계와 예견 가능성이 있겠느냐. 이것은 수사기관에 입증을 해야 되는 문제인데 그 특정하는 것도 어렵고 지금 얘기한 바와 같이 이 두 가지의 예견 가능성과 인과관계가 과연 있다고 볼 여지가 있는가에 관해서도 또 법리적인 논란도 있을 법합니다. 그래서 아주 면밀하고 촘촘한 그러한 목격자의 진술 또 CCTV도 다각도로 판단을 해서 구체적인 것. 그다음에 이 앞에서 도미노식으로 넘어지는 것을 이미 다 알고 있으면서 그런 끔찍한 일이 생겨도 상관없다고 하는 그런 인식이 있게 되면 그것 때문에 사실은 사망이라고 하는 인과관계와 예견 가능성이 있다라고 법률을 펴야 되는데요. 지금 다른 증거들은 없고 마음에 그러한 것을 입증을 해야 되는 것이 다른 폭행사건 같은 경우에는 평상에 협박을 했다든가 문자 메시지라든가 또는 다른 메모라든가 사회적인 관계에서 그것을 종합해서 증거의 종합성으로 입증이 되는데 지금은 그 순간적인 그 몇 초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특정하는 것 자체가 책임을 묶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지금 벌써 24시간 48시간이 가까우는 상황이지만 공식적으로 입건자는 현재까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것도. cctv 지금 분석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여타 다른 폭행치사 사건이나 또는 업무상 과실치사 사건하고는 조금 괴를 달리하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과학수사반원도 100명 이상 이게 지금 475명의 수사반이 구성되어 있는데 무려 100명 이상이 과학수사 요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정밀한 그런 입증이 수사에 관광이 되는 것이죠. 현장을 보니까 cctv가 여기저기 있더라고요. 있기는. 그래서 cctv를 통해서 밀어 밀어 하는 소리와 함께 앞사람들을 밀쳤다 하는 것이 이게 확인이 된다고 하더라도 형사적 처벌 여부는 이것도 별개의 얘기다. 그런 얘기가 되겠네요. 그렇죠. 참 생각하기 어려운 참사가 일어났는데 그런데 이 사고 당시에 구급차 옆에서 춤을 추면서 떼창을 하는 영상도 SNS에 올라와서 이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상을 보면 구급차 근처에서 휴대폰을 들고 제자리에서 뛰면서 떼창을 하면서 춤을 추고 있었다고 하는데 당시 사고 상황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그랬던 겁니까? 저는 그렇게 믿고 싶은 건데요. 지금 한쪽에서는 그야말로 생과 사회의 이런 기로에서 그야말로 용감한 이런 시민들은 무적정 들려서 cpr도 도와주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 혹시 이 영상 자체가 이러한 압사사고 직전에 있었던 것인지 이 여부도 조금 더 실체 관계가 좀 있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드는데요. 또는 모르는 상태에서 이게 지금 사고 파기 30m 그 공간 안에서 과연 앞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다 인지를 할 수 있었던 것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한 것인지 그 옆으로는 실체 관계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만약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이건 정말 사회의 비윤리적 행위에 더 큰 비난 가능성이 가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또 일부 보도 등에 의하면 사실 여부는 시간적인 전후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다른 것으로 가서 더 술을 먹자라고 하는 이런 것에 있어서부터 또 의모야구의 무슨 표현까지 이렇게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큰 틀에서 보게 된다면 우리 국민의 시민의 성숙도가 상당히 높아진 이런 것이고요. 이번 상황에서도 여러 가지 자기 헌신적인 이런 시민들이 실패화를 적극적으로 하는 것 등을 비춰봐서는 혹시 이거 사실이라고 한다면 정말 몰지각한 그러한 시민들이 아닌가. 이런 비판을 가할 때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참사 현장 옆에서 떼창을 하고 춤을 췄다 하는 것은 아직 확인된 얘기는 아니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어쨌든 이태원의 할로윈 축제를 즐기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올 것이다라는 것은 예상이 됐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현장에는 안전 조치를 할 수 있을 만한 경찰 인력이나 안전요원이 없었던 것이 지금 지적이 되고 있는데 주최자가 없는 행사였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것이 변명이 될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4시경에 윤 대통령도 그 부분에 대한 개선이 꼭 필요하다라고는 지적을 한 것 같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지금 재난비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하면 일정한 매뉴얼이 있습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예를 들게 되면 행안부에서 마련한 매뉴얼도 1000명 이상이 운집하는 것이 예상이 되게 되면 계획을 세워서 제출을 하고 안전심의위원회가 이것에 대한 승인 등 이를테면 안전배치위원회 수는 적정한지 또 제대로 배치하는 그런 구역은 안전에 적정한 것인지 등을 다 심의하도록 되어 있죠. 그런데 이것은 주최자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만들어진 매뉴얼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러한 매뉴얼 또는 주최자의 여부에 따라서 그야말로 안전에 대한 정도가 달라졌다고 하는 것은 우리 국민의 보편적인 상식에 비춰보선은 상당히 납득이 안 가는 이런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바꿔 얘기하면 이번 사항에 이 매뉴얼을 그대로 적용됐다고 한다면 이런 많은 사망자가 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지 않는가 생각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언론에 나오는 여러 가지 상황을 제가 종합해서 한번 분석을 해봤더니 이를테면 구청은 회의는 하기는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회의의 목적 자체가 많은 사람이 오기 때문에 코로나에 대한 방역에 관한 것을 주요 핵심 의제로 삼았던 것 같고요. 또 소방서에서는 화재의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 초점을 삼았던 것 같고 또 경찰의 입장에서는 100여 명 배치를 했다고 하는데 근본적인 기능 자체는 마약이 요즘에 참고를 하다 보니까 마약 예방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 사실상 책임을 져야 될 이른바 군중관리 군중통제의 책임을 져야 할 주체적인 세 기관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혼잡 경비는 아무도 안 했던 거죠. 그렇다 본다면 지금 안전관리에 예방 대비 대응이라고 하는 이 관계에서 아무런 행위가 사전에 이루어지지 못했다. 왜냐하면 지금 목표하라는 바가 혼잡 경비 군중통제는 이 세 기관이 아무도 사실 안 했던. 그러다 보니까 불행하게도 물리적 지형구조가 이른바 병목 지역으로 마주치는 곳에 500명 600명이 이렇게 운집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 압착 시간 자체가 상당히 적거나 많거나 떠나서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 1제곱미터당 3명 이상이 운집하게 되면 정신이 혼미해져서 3분, 4분 이내에 사망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해외 연구 결과인데요. 이번 상황은 봤더니 1제곱미터당 11명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사실은 10초, 20초 그 안에 정신이 혼미해졌을 가능성이 크고 상당히 안타깝지만 골드타임 자체가 훨씬 앞당겨지는 그러한 사망의 숨은 요인이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어쨌든 주최측이 따로 있는 행사가 아니었고 자벌적으로 모두 축제에 참여하는 그런 형식이었기 때문에 책임을 가리는 게 어쨌든 지금 현 상황에서는 쉽지 않다 그런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법적으로 어떤 문제는 없는지 살펴봤습니다. 건국대학교 경찰학과 이용혁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